간혹 가다가 서점을 들리거나 아니면 인터넷 서점에서 이렇게 책을 주문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보면은 뜻하지 않게 참 이거 참 감동이 된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기독교 수적 같은 경우에는 종종 참 나에게 이게 참 도움이 돼서 큰 힘이 된다 이런 책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책을 누가 지었는가 저자를 보게 되고 그 저자가 최근에 지은 쓴 책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책이 너무 좋아서 최근 책을 구매해서 보면은 대부분 실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만큼이나 감동이 있지 않고 또 첫 번째 만큼이나 또 그런 은혜가 있거나 풍성함이 있지 못할 때 좀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영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1편이 너무 흥행도 하고 너무 재미있는 영화여서 다음에 나오는 후속작을 이렇게 보러 가게 되면은 10중 8권은 이 전편만 못하다 라는 이런 실망감을 좀 갖게 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렇게 책을 씁니다만 누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첫 번째 책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는 좋은데 두 번째는 신통치 않습니까 뭐 이런 말을 이제 돌려서 하는 거죠 첫 번째가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안 좋구나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왜 처음에는 이게 승리도 있고 좋고 은혜도 있는데 가면 갈수록 그곳에 풍성함이 더 있어야 되고 또 은혜도 더 많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가면 갈수록 그것이 사라지고 왜 승리가 실패로 바뀌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실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도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들이 가는데 거기 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가는 데마다 귀신이 막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낳고 이래서 6장 끝에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보고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 속에는 당신이 주신 능력이 정말 탁월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이제 마가복음 9장으로 가게 됩니다 몇 장이 지났죠 그런데 9장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 3명은 예수님과 함께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이제 산 밑에서 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막 데리고 온 겁니다 데리고 와서 그래서는 이 아이를 제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9명의 제자들 아까는 6장에는 2명씩 짝을 채워서 내보내는데도 이 병이 고쳐지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는데 왜 9장에서는 9명이나 있는데 왜 거기에서는 실패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거기에 오늘 뒤에서 설교 시간에도 설교를 통해서도 나옵니다만 그들은 앞에 6장에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로부터 옴을 확신했느냐 하면은 예수의 부어짐으로부터 확신을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들에게 주신 능력 때문에 이게 나타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조금 지나면서 자기의 경험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노하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9장에는 예수의 능력 부어주심이 잊어버려지게 되고 자기 아름대로의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속에는 결국 실패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사실은 초창기에 저희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들은요 정말 초가 3칸에서 사셨거든요 예배당도 가면은 예배당도 저희가 살았던 데는 나중에 시로 승격이 70년대 된 동네인데 가면은 이 바닥이 다 가만히 그냥 거적대기를 깔아서 이 바닥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에 그 추운 겨울에도 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가 3칸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고 가진 것이 없고 큰 뭔가가 없었는데 세상은 그 기독교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에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졌어요 사람들도 많아지고 건물도 좋아지고 웅장해지고 더 많은 풍성함이 생겼는데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세피하게 보는 거예요 너무 하찮게 보는 것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제 자신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전도사로서 처음 임명을 받았던 20대 중반 남짓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설교했던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었어요 이게 지금서부터 얼마나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본문이 첫 번째 한 설교가 지금도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벌써 목사가 된 지가 2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전도사 때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과연 있는가 대답할 때 제가 예 라고 그렇게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더 시간이 지나고 더 모든 것들이 많이 배웠으면은 그 속에 능력도 있고 더 큰 역사도 잃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되고 반대로 퇴부하는 걸까 오늘 성경은 6장의 열이고 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감당하지도 못할 열이고 성을 정말 때려부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7장에 오늘 여기에 오니까 아주 별 볼일 없는 작은 성 아이라는 성에 갔다가 거기서 오히려 패배를 당하고 쫓겨오는 이야기가 오늘 7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웅장하고 거창하던 그 모습 그 열이고 성은 승리했는데 왜 별 볼일 없는 작은 모습의 아이성에서는 실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열이고 성에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아이성에서는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멋대로 믿음없게 행동해서 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답을 하고 나면은 뭔가 구체적인 것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들 속에 들게 됩니다 여러분만의 그리고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예배 때는 말씀을 들으며 아멘 하고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성경 보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귀를 쫑깃해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배 때는 모두가 다 승리자예요 이 예배당에 있는 몇백 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승리자예요 그런데 이 큰데에서는 예배에서는 모두가 승리자인데 오늘 우리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나의 아이들과 내 옆에 같이 있는 사람과 대화 속에서도 승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는 모두가 다 거룩한 찬송과 거룩한 말씀과 은혜의 말씀에 감동이 되는데 오늘 이 자리를 나간 순간 속에서 대화와 작은 만남이 혹시 약속 잡혀져 있다면은 그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그 작은 만남 속에서도 승리를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안 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지 않다면은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저는 여기에 메시지 전할 때는 이렇게 승리와 정말 감동과 은혜가 있는데 내가 나아가면은 왜 나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있는 걸까 이거 갖고 여러분이 정말로 고민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 여호수와의 저자는요 그 원인을 밝혀주기 위해서 2장과 7장의 동일한 사건을 거기다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사건을 서로 대절을 하면서 왜 도대체 열이고에는 이겼는데 아이에서는 패했을까 이 답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왜 우리는 뭔가 큰 거 뭔가 큰 업적 뭔가 큰 사업 이거에는 우리가 다 잘해요 근데 왜 작은 것에는 실패하느냐는 거죠 신앙적으로 오늘 그 답을 가르쳐줍니다 2장에 보면은 2장도 그렇고 7장도 그렇고 동일한 사건이 뭐냐 하면은 정탐꾼이 보내진다는 거예요 정탐꾼이 보내져요 근데 2장의 정탐꾼은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요 근데 이 2장에 등장하는 이 정탐꾼은 라합에게서 뭘 듣느냐 하면은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말 무서워서 니네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는 게 너무 무섭다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우리가 너희 가난한 족속들을 무서워하는데 이야 무슨 말이냐 말도 말아라 너희를 그 이집세탕에서 꺼내오고 그리고 너희를 광야를 지나면서 아모리에 두 왕을 갖다가 때려 부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그 너희를 들을 때 우리는 오금이 저리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정말 무서워 죽겠다 여러분 이 말을 정탐꾼이 탁 들었어요 이 정탐꾼들이 들었을 때 핵심은 뭐였느냐 아 우리를 보고는 무서워하지 않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력이나 이 기술이나 이 능력을 가지고는 내 자녀와 이 젊은이들이 세상을 나갈 때 세상이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우리가 뭘 가져서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다 우리 앞에서 먼저 행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저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하는구나 정탐꾼은 이걸 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올 때는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보느냐 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별볼일 없는 무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별볼일 없는 학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꼬치째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나갔느냐 우리의 앞에서 싸우는 분 여호와가 저 앞에 있다 이걸 보고 나가니까 여러분 요단강도 건널 수 있는 것이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이게 2장에서 나오는 정탐꾼이 보고한 핵심이었어요 뭐냐? 저들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뭐 때문에? 우리 앞에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럼 답이 나오죠 내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이민족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은 어떤 지도자도 아니요 어떤 개혁가도 아니요 바로 어떤 사람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이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2장에서부터 결국에 하나하나 보여주며 6장까지 옵니다 7장에 이제 또 다른 정탐꾼이 등장합니다 아이를 점령,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7장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하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 저거 별 볼일 없네 저쯤이면 나도 할 수 있어 여기까지 건 내가 쳐부술 수 있어 여호수하 대장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 3천명, 2, 3천명만 보내면 돼요 사실 거기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이 아이성의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2, 3천명만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2, 3천명이 올라가면 될 것 같았던 아주 보잘것 없는 일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도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일을 하기도 전에 두려워서 포기하는 일이 젊은이들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일을 내가 해보고 나서야 될지 안 될지 결정을 하지 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일이 젊은이들 우리 중년 그리고 우리 젊은 가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왜? 하기도 전에 안 될 거라는 거기서부터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2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은 별 볼일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주 전폭적으로 믿고 뒤에서 이스라엘이 오니까 이 가난한 족속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은 훨씬 더 별 볼일 없는 세상의 성이에요 가난한의 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3천 정도가 올라오는데 하 저거는 허당이에요 허당 왜? 그 앞에 뭐가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없어요 그들이 뭔가 그동안의 기술은 배워서 싸울 기술은 배웠는지 모르지만 싸움의 기술과 전략을 배웠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중요한 건 뭐냐 그 올라오는 이스라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게 다 죄다 허당이에요 허당 이스라엘의 전 인구가 올라온다 할지라도요 아이성이 볼 때는요 저거는 오합지졸의 허당에 불과한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누가 없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백여 년 전만 생각해 보더라도요 지금 비교하면 정말 백여 년 전에는요 혈화하고 정말 보잘 것 없는 게 이 땅의 모습이고 크리스찬들의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한 번 여기에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들 그리고 그 할머니와 부모님 세대를 본 저와 같은 세대들 저희들은 그거를 보았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부유하고 평안하고 많은 것이 있는데 왜 도대체 우리에게는 작은 일에서조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볼 수 없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다는 그 앞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내 경험에서 합니다 우리는 시험에 합격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이루고 뭔가 큰 것을 이룰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뒤돌아서 거울을 보세요 다시 뭐라고 말하느냐 그래도 내가 한 건데 내가 한 건데 그래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요 섭섭병에 걸리는 거예요 섭섭병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그거는 성공 같아도 결국 실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그 요인을 갖다가 오늘 2절서부터 이 여호수와 7장은요 다른 뭔가의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게 아간이 1절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진 물건 가운데 일부를 자기 천막 속에다가 숨겨둔 일 때문에 결국 아이성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저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물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내가 그거를 내 주머니에 내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여러분 물론 이 한 구절을 가지고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아간이 온전히 받친 물건을 자기의 천막 땅 속에 숨겼을 때 온전히 받친 재물을 땅에 숨겼을 때 이거는요 단순하게 훔쳤다라는 이런 의미보다 다른 의미가 있게 되어집니다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나라하고 B라는 나라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뭐 지금 현대는 다 이렇게 높은 자리에 계신 우리 군대 장군들은 다 어디 계십니까 지하 벙커에 있습니다 지하 벙커에서 다 이렇게 컴퓨터로 화면을 보면서 합니다 결국에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다 저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현대의 전쟁이에요 앞으로는 더 그러겠죠 뭐 드론인가 이런 걸 가지고 전쟁하면 사람이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고대는 안 그랬다는 거죠 전쟁이 벌어지면 그 나라의 왕이 최고 앞에 선봉에 서게 됩니다 중국 영화 보세요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대군이 앞에 전진해 나가면 반드시 최고의 장군이 선봉에 섭니다 고대의 부족국가 시대에는 그 선봉에 왕이 서게 되고요 족장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승리가 누구에게 다 돌아가느냐 하면 밑에서 부하나 병사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자기들이 빼앗아 온 모든 전리품은 누구 앞에다가 하나도 빠뜨림 없이 갖다 둬야 되느냐 하면 왕 앞에다 갖다 두어야 됩니다 왕 당신이 이것을 다 혼자 독식하세요 이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전리품을 왕한테 다 갖다 두는 그 표현은요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의 주체는 왕 당신입니다 당신이 진짜 이 전쟁의 승리자이십니다 하고 그 왕을 갖다가 앞세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왕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가져온 이 전리품을 자기가 독식하지 않고 다시 병사들에게 아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싸운 영광의 주역들이다면서 그 전리품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리품을 받기 전에 만일에 그 전리품을 몰래 자기가 챙겨서 뒤로다가 감추게 되면요 이 전리품을 감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는 왕 당신이 아니요 이 진정한 승리자는 내가 한 것이요 이런 의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좀 특별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붙여봤습니다 이게 무슨 범죄냐 말 범죄예요 말 범죄 그래 우리 또 옆에 있는 우리 또 교회 다니신 분한테 너희 말 범죄 알아? 말 범죄? 뭐 그런 것도 있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이건 제가 지어낸 거라 저희 교회만 쓰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범죄하다라는 이 말의 이스라엘 말이 뭐냐면은 마알이에요 근데 마알이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훔쳐서 뭘 했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며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서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범죄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범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 앞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앞서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이 하나님인 거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 이게 뭐냐? 말 범죄입니다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거 챙기는 거예요 내 거 챙기는 거예요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2장서부터 넘어오면서 6장을 터닝포인트라면서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크리스찬들 한국의 크리스찬들 우리의 세대가 세대가 2, 3대 4대 넘어오면서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우리가 할 만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할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한 게 없으니까 다 누가 해 주셨다 해요?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받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실제는 내가 받은 내 것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결국 우리는요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계속 계속 세상은 우리를 허당으로 봅니다 왜? 우리 앞에 여우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이런 것 때문에요 아간의 잘못과 이 라합의 고백을 대조하면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왜 뭐가 문제일까? 아니 왜 한국교회는 점점점점 뭔가 겉으로는 거대해져가는데 왜 도대체 그것이 실패요? 그것이 무너져요?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더 세피하게 아주 약잡아 보는 이런 모습이 됐을까? 오늘 라합의 고백과 오늘 7장의 아간의 잘못을 대조하면서 그 이유를 가르쳐줍니다 오늘 라합은요 가난한 사람을 대표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너희가 애국에서 나올 때 그 다음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하신 일 이 일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니네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하신 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무리 두 왕을 물리치신 그 일 여호와가 네 앞에 있어서 우리는 두렵다는 거예요 니네가 어떤 걸 했든지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계신 것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니네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공로로 나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패하고 세상과 가나안은 우리를 너무나 얕잡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떤 결과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 중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길에 36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5절 끝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너무 두려워서 물같이 녹아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이거는 원래의 이스라엘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2장 9절에 보면 누가 이런 마음이라고 가르쳐주느냐 하면 라합이 너희들이 지금 앞장세서 오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7장이 와서는 바뀌어버렸어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시고 앞세워서 오는 이스라엘을 보고 마음이 녹아내려야 되는데 7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작 그 36명이 죽은 것 때문에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다시 여호와를 내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으로 이걸 회복하면 누가 우리를 두려워하느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앞장서가시는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계속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될까 저 앞에 나오는 이 세상이 펼쳐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일을 할까 나는 잘 될까 못 될까 이걸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손실 36명 3천 명 가운데 36명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전체 민족이 포기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는 이 현상 이거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내 앞에 여호와가 싸워주심을 잊어버릴 때 이런 모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에서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고요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이스라엘은 가난한 땅으로 진군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뭐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라합과 같은 이렇게 돕는 손길이 그 적진 속에 우리의 아군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호와가 앞에서 싸워주시지 않는데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 여러분 저와 같은 중년 세대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세대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가 아니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셨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믿고 내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나를 잊지 않고 싸워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간직하고 전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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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